물론 내 쨍얼이 더 본난이긴 한데 아닌데 너 화장 안 해도 예뻐 버스 왔다 설마 에이 설마 림들아 남자가 포옹해놓고 세제한 게 어떠냐고 물어보고 막 예쁘다고 그랬는데 이거 무슨 뜻임? 좋아하는 거네 안고 싶어서 세제 핑계는? 아 좋아 난 세제 핑계 수상한데 어장관리 아님? 데이트 신청해봐 남자들 관심 없음 절대 시간 돈 안쓴 데이트 신청? 아우 못해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하지 이젠 뇌도 안 거치고 말이 나오냐 잘 가고 있어? 우리 언니가 영화 예매포를 줘서 그러는데 내일 축제 끝나고 시간 되면 나랑 영화 볼래? 그래 그래 그러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말도 안 돼 미소 같다 영원히 바쁘다가 곧 틈을 나면 어떡해 내가 궁금해져 어떡해 기 밀고 당기는 건 아닌데 낯선 은혜 김이 아찔해 I'm feeling good Like on the moon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아 지금 우리 둘이 Come in baby 근데 무슨 영화 볼래?